3분간 1분간 3분간 4분간 5분간 땀이 많이 먹으니까 3분간 근데 진짜 배신이 이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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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 일어나야지 씻 으헣 으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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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야? 응. 무서웠어요? 응. 왜 무서웠어요? 응? 응. 응. 응? 응. 응. 오늘의 계획을 얘기 한 번 해보실래요? 아니요. 9시에. 10시에. 언니랑. 수영 와가지고. 12시에 15분에. 마사지차 오니까. 열. 10시에서. 열. 10시에. 10시에. 11시에. 여기로 갔다가 이쪽으로 왔을 때. 귀가. 몇 명 태우고 오나 또. 아 진짜? 아 또. 우리 다 타면 자리 하나 남을 텐데. 저지. 어디가세요 지금? 지금 밥 먹으래요. 중국인이다 중국인 오빠는 베트남 사람이야 여기는 베트남 사람이잖아요 여기 베트남 사람이잖아요 그 뒤에는 일본 사람 이거 왜 이런 사람이야 결혼식 하니까 저런 거 하는구나 예쁘다 야 왜 결혼식 하냐고 베트남 사람 베트남 사람 베르 sar 베트남 사람 테마 피아노 여기 있는 베트남 사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리 여기 안쪽으로 쭉 구경하자 한바퀴 돌아보자 한바퀴 안 돼! 안 돼! 안 돼! 가기! 근데 우리 점심 언제 먹을 거야? 지금 배 안 고프잖아. 사이사 출처야. 좀 이따 먹을까? 가는 길 없는 거 아니야? 어 여기는 식당이야. 여기 되게 유명한 식당이던데? 뭐 있는지 한 번 볼까? 이게 뭐야? 아니 지금 배가 안 고프잖아. 그니까 일단 뭐 있는지 보고. 햄버거? 왜 그래? 뭐가 꿈틀꿈틀 하길래 보니까 이게 있어. 뭐가 꿈틀꿈틀 하길래 보니까 이게 있어. 아 이거 왜? 왜 나한테 그래? 엄마 진짜 왜 그래? 아 그거 왜 밟아? 아니 너한테 대었다고 생각해 봐. 이거 다 써? 아니 가만있어. 너 남의 밟으면 안 된다? 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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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sh out. 여기가 말 볼까봐. 아 진짜. 아니 여행 밟을까봐. 아니 여행 밟을까봐. 엄마 진짜. 이거 맥이 아닌데? 그렇지. 응 . 잘하고. 저 많이 나오고. 아, 나보다 많이 나오고. 안방지. 안방. 예이. 여기가 사람들이 더 많이 수영하고 있는 것 같네. 어? 왜 안 오지? 여기 못 갔나봐 아 덥다 그니까 날씨 좋다 날씨 좋아서 다행이다 강아지가 돌아다니는 어? 여기 뭐가 있나본데?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여기는 마트인가봐 아 저기 반미 먹어보자 어 한번 먹어보자 반미 자 이 오른쪽 왼쪽 중에 어디가? 빨리 결정해 여기 비슷한데? 똑같은데? 네가uche 외국의 음료 그치 Kellys 아, 맛있어. 응, 먹으면 나한테 잘 먹어. 맛있어. 아, 맛있어. 아, 맛있어. 주안님, 뭐에서 다 먹어? 아니, 빵은 달라. 맛있어. 나는 진짜... 엄마는 베트남에 살아요. 베트남은 다 맛있다고 하네, 엄마를. 응, 다 맛있어. 다 맛있다고? 어제 반 새우도 진짜 맛있군. 주안이가 베트남하고 입맛이 맞나 보다. 이런저런 것들이. 안 맞다고 그랬어. 입맛이 안 맞는데 왜 이렇게 잘 먹는 거야, 지금? 응. 일단 빵이 되게 맛있어, 그치? 응, 난 빵 빼고 더 좋아. 그 잡음대로AT 장상에 집중balls 더 좋은 더 좋은 거 하나요. 가자, 웰이. 빨리 해. 한번, regulating 세. 레칭 이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 안녕!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쑥쑥 먹는거 안되네 음 완료 맛있어 너도 뭐 먹을래 어제랑 달라 헐 다 먹었네 아빠꺼 이거 남겨놔야겠다 제일 큰거 하나 남겨놨어 너무 맛있어 너무 시원해 아 시원해 너무 시원해 그치 여보 여기 예수님 있다고 왼쪽에 예수님 있어 왼쪽에 왜 저래 왜 저래 뭐가 예수님 닮았다 아 진짜 아 시원해 시원해 너무 시원해 진짜 잘 왔다 진짜 진짜 잘 왔다 어디 뭐가? 와 여기가 찐시장 찐시장 찐시장이다 진짜 아 더워 아까 강변은 바람이 불었는데 망고 이따가 사가야되는거 망고에 있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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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왔대? 어 그러네 예진이랑 쌍둥이 오시네요 어 진짜다 아 익스체인지 찾았다 환산소 찾았다 환산소 물어보자 일단 고생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너 왜 먹어 이거 이렇게 가르면 진짜 알로에 그 뭐지? 그래 알아 엄마 어렸을때 많이 먹었어 어 맞아 그걸로 만드는거지 아 저기네 애들도 똑같은거 여기? 어 저거 뭐야 완전 죽이고있네 여기 뭐 여기 뭐야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으 두issimo 쌀의 이름이 뜨는 인형 이게 영춥! 달 안되이게 조심해 찾았다 찾았다 2층에 있었잖아요 뭐하냐고 좀 더 기다려요 기다리자 기다리자 10분 10분 괜찮아요 아 아 아 20분 15분 30분 20분 20분 엄마가 찍고 있어. 엄마가 찍고 있어. 예진아 여기가 야시장이야. 에어팟을 바네? 에어팟? 그리고 나하고 살아도? 안녕하세여? 어! 주한아 같이 가! 하나랑 와래? 아 이거 못할꼬? 일어나고 척취관 만족하게 갈 텐데 특히 바늘을 꼭 한 줄까? 자세하게 먹을 수 있는데 그러나 느끼해 오, 나도 먹을래. 뭐? 나도 먹을래. 나 딸기 먹을래. 이거 먹으면 되네. 신기하다. 스타베리, 하나 더. 일단 먼저 먹어보고 맛없으면 먹자. 바삭바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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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맛. 찹쌀밥. 바삭바삭. 맛있다. 20만동 줘봐 20만동 주면 돼 20만동 주면 돼 아 여기 20만동 있어 20만동 이렇게 내려가야 돼? 잠깐만 나 무서워 요거 당신 먼저 가 realiz자 아 아빠 먼저 갈까 나 conclude 밑에 바닥을 해봅시다 잠깐만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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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자 잠깐만 꺼졌어? 설리 나 뛰어 고고고고고 잠깐만 엄마가 먼저 갈게 행사랑 행사랑 여진이 여진아 나도 여진아 여진아 물 이쪽으로 오는데? 괜찮아 해 좀 쏠린다 물 탄다 종이가 물에 타 이제 저쪽으로 해 고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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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고고 엄마 저거 진짜 맛있지? 아니 소원 왜 밀어? 고고고 할렐루야 나 먹기 싫어서 솔직히 왜? 그 생각에 맛도 안나고 쟤는 막 메리 딜이셔스 안녕 또 숙여 또 숙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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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예뻐 너는 근데 이렇게 일어서도 되는데? 예쁘다 예쁘다 엄마 엄마는 안 숙여 그래 신발 벗고 올라가세요 그니까 나고 예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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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 예진아 일어나 일어나야지 가야지 예진아 일어나 안 일어나 예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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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 아까 끝났어 일어나 예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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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푹 잤어요? 예진이 잘했어? 일어났어? 이제 요거 깔고 나가야 돼 와 아 아 아 어떤 노래 부르는 거예요? 피아노 쌤이 만든 수박 아 맞아 그 노래 좋더라 진짜 어 이거 potem 예진아 네 하 다 감사합니다.